이틀 후인 5월 30일이면 20일 때 국회가 개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미향 당선자가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최소한 국회 개원 전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개원을 앞둔 당선자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잘못된 점을 사과하거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윤미향 당선자는 어느 시점 이후엔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윤 당선자가 국민 앞에 솔직한 소명을 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당선자들의 희망상임이 말씀드리겠습니다.